가벗걸 가벗걸? 여기 몽골 사막이야 저기도 유명하잖아 고비 사막 근데 몽골 사막은 산도 많이 없고 너무 평지야 진짜 고비가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래 사막보다는 암석 사막이 더 많아요 몽골 사막에 산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깨끈도 넓은 걸로 사야겠네 가방 살 때 어 근데 약간 이쁘다 가방도 챙겨갈 거면 신발도 챙겨갈 것도 한데 근데 제 주변에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산에 가면은 기운 좋다고 흙 같은 거를 좀 밟으면서 이 기운을 받겠다 약간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발을 제조하는 암석 옷을 만드는 그 암의 마음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바닥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보호해줄 수 있는 거? 대신 일단 맨발로 다 통일을 해주시고 맨발로 일을 해주시고 아니 근데 우리 발을 보호할 수 있는데 맨발로? 맨발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안 돼 사람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와 오케이 내가 한번 돌려볼게 내 거 A로 진행시켜 뭐 하고 싶지? D D로 진행시켜 나는 B B A로 갖고 싶다고 B A로 진행시켜 자 A입니다 용맹이 형부터 그럼 꺼보자 하나 둘 셋 뭔데? 맨발! 오 나이스! 럭키가 아예 난 럭키가 아예 이면수 씨 이면수 하나 둘 셋 아 양말이네 오 양말이네 나 갑니다 B 하나 둘 셋 나이스 감이? 깔창 도끈 와 개잎네 와 미쳤다 뭐야 이거 나 무조건 용맹이랑 단들어 박이다 쓸 수 있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조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공통적으로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아끼고 나눠쓰고 아나바다 아나바다 자 10초 남았어요 뭐라고요? 4 3 2 1 땡!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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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5 4 잠깐만 1 2 3 4 4 솜에 닿아야 돼 닿아야 돼 다시 계속 솜에 닿아야 돼 여기까지 삼촌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프던데 자 준비 해 잡 3 계속 계속 오 진짜 아파 카메라 하나 둘 시작 정석으로 바지 왜 이래? 이리 와 잠깐 안 돼 하 자꾸 안 해 뭐야 이거 안 돼 이번에는 안 찍겠으니까 바지가 야 자식아 잠깐만 이 형 이 형 바지 오세요 니 형 니 형 아 저 20 20 21